토파메이트정 100mg 항경련제 또는 항정간제는 뇌전증 발작의 치료에 이용되는 약품군이다. 항경련제는 기분안정제로도 기능하기 때문에 양극성 장애의 치료에도 점점 더 많이 쓰이고 신경통 등 섬유근육통의 치료에도 쓰인다. 항경련제는 경련이 시작될 때 생기는 뉴런에 급격하고 지나친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쓰인다. 경련을 억제하지는 못할 때라도 효과적인 항경련제는 뇌 속의 경련을 억제하고 발작을 통해 생길 수 있는 흥분독성을 방어해서 뇌손상을 억제할 수 있다. 몇몇 조사 결과는 항경련제 자체가 아동의 아이큐를 줄이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은 발작이 아동에게 끼치는 심각한 위험, 이로 인한 사망 가능성, 발작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심각한 2차 신경학적 후유증과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비간질성 발작은 꽤 흔한 편이고 이러한 유형의 발작은 항경련제에 반응하지 않는다. 간질을 들여다보면 보통 대뇌피질 부분이 매우 과민하다. 이러한 현상은 이의지로 확인할 수 있다. 항경련제는 이러한 부위의 과민성을 줄여 발작을 예방한다. 전통적 항경련제는 뉴런 간 나트륨 통로를 막거나 감마 아미노뷰티르산의 활동을 증가시킨다. 또한 많은 항경련제는 활동기전이 다양하거나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나트륨 통로의 전이와 GABA 체계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항경련제 일부는 GABA 수용체, GAT1 GABA 수송체, GABA 트랜스아미나아제의 통제를 목표로 한다. 또한 칼슘 통로, SVEA 또는 2위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항경련제도 있다. 어떤 제재에 대한 단국의 쓰인을 받는 보편적인 방법은 그 약이 의학보다 효과적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제재보다 더 효과적임을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단독요법으로 쓰이는 제재를 임상시험에 적용하는 것은 비윤리적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그 새로운 제재가 효과적일지 아닐지도 모르는데 완치되지 않은 간질환자들을 임상시험에 투입시키는 것은 환자들을 죽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의 대부분의 항간전제들은 처음에는 보조요법으로 승인된다. 의학 통제 실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약보다 더 나은 약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단독요법으로 FDA 쓰인을 받은 제재는 적다. 반면 유럽은 기존에 존재하는 제재와의 동등성만 보장되면 승인이 되기 때문에 유럽 승인을 받은 약이 더 많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